차기 대권주자 지지율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윤 총장이 여론조사에서 1위에 오른 것은 조사 대상에 포함된 이후 처음입니다. 여론조사기관 한길레서치가 지난 7일에서 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,0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, 윤 총장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24.7%로 가장 높았습니다. 이 대표는 21.2%로 2위, 이 지사는 18.4%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.